에이 아니 아니 지금은 선수 소개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자기에서 약간의 액션만 취합해 다시해 처음부터 다시해 비키니 20세기한 선수도 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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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이처대 인간을 지키지 않는 신바람 공부를 나눠서 인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지? 선수를 드립니다. 다시 참가공 1번 이서질 선수입니다. 참가공 2번 박지영 선수입니다. 참가공 3번 장혜영 선수입니다. 참가공 4번 차혜영 선수입니다. 1마세 방차혜영 참가공 5번 박상하 선수입니다. 참가공 6번 부자연 선수입니다. 참가공 7번 박현지 선수입니다. 참가공 8번 원 위재 선수입니다. 참가공 7번 마쓰는 1방향이 Industries. 참가공 9번aley 6번 intimate 렐렉스 먼저 불러올게 렐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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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연습을 1일정도 똑같이 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돌고 이따가 돌고 또 반만 돌고 아니면 완전히 돌고 이렇게 합니다. 경계니까 경계니까 심판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일정도 동작이 똑같아야하고 방향을 똑같이 틀어야합니다. 턴 Y카메라 모듬속으로 몸을 틀어지는거에요.